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. 네 어떤게 궁금하세요? 오픈롤이요. 뭐라고요? 오픈롤. 오픈롤이고요. 몇 숟가락 비중이요? 13,319원에 비중 20% 이거 언제 사신거죠? 항상 첫날 사서. 그때 수익 났는데 안팔았네요. 그러니까 첫날 사가지고 수익 났는데 안팔았네요. 아니요. 계속 떨어져가지고요. 상장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들고. 아 극등에 살짝 사서 물타서 이 정도 가격이 된거에요? 네. 맨 마지막까지 간거 타가지고. 계속 세번 네번 타가지고. 그렇군요. 탈출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니 아니요. 저한테 죄송할 거 없어요. 늘 말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죄송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. 왜냐하면 저한테 피해준게 하나도 없거든요.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 안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뭘 대단히 그랬다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들어요.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시청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좀 죄송해야 될 것 같아요. 나의 인생, 나의 돈, 나의 젊음에 대해서. 그러니까 속상해하고 그걸 자꾸 겪어야지 성장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신규 상장도를 제가 사지마라, 사지마라 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. 그죠? 대응을 잘 못하면, 변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. 지금은 탈출하기가 지금 조금 힘듭니다. 이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. 아래쪽에 6천원 자리가 있는데 저 자리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또다시 바닥을 쫓아가지고 또 내려가게 돼요. 3천원이 됐든 2천원이 됐든 4천원이 됐든. 그러니까 식류 상장도의 특징은 바닥이 어딘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. 예측이 아예 없어요. 예측이 아예 안 돼요.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6천원 자리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사실상 더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될 거고 추가 면수도 사실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았어요. 왜냐하면 비중이 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매수가가 엄청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13,300원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비중이 많으니까 다음번에 추가 면수를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?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된 거예요. 신규 상장도 사지 마라. 추가 면수 환불하지 마라. 이걸 두 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일단 6천원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신규 상장도들이 갑자기 튀어오르거든요. 그래서 얘가 지금 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여기 6천원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튀어올라와서 만원 내지 만한 5천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그걸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희망이 있네요. 뭐라고요? 희망이 있네요. 아예 희망이 없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엄청 밝은 희망은 아니고 일단은 한번 기대는 한번 해보자 라는 거고 만약에 이 6천원 무너지면은 기대에는 없습니다. 그냥 장기로 한 3년 물려 계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 손을 안 대야지 탈출이 되는 거지 3년 물려 있는 동안 손을 대버리면은 그때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만약 6천원이 무너진다면 손실근 너무 크거든요. 거의 반토막이거든요. 물을 또 언제쯤 탈까요? 그러니까 3년 있다가 하라니까. 에이 참 그... 아, 3년 있다가 타요? 3년을 냅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6천원 무너지면. 네. 3년 동안 자리 잡는 거 보고 5천원이 됐든 4천원 됐든 3천원 됐든 그때 자리 잡는 거 보고 해야 되니까 3년간 매수 금지입니다. 아시겠어요? 반등 나오면은 만원쯤 반등 나올 때 더 갈지 안 갈지 판단하기 위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. 6천원 무너지면은 3년 뒤에 전화 다시 주시면 됩니다.